네 안녕하세요 진하인입니다 오늘 8월 9일 거천전 수요일이죠 저희 거천전은 크론성터입니다 지금 성체는 3개고요 끄왕길드가 지금 많이 순위해 보이고 있어요 여기 지금 3단계가 없고 2단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끄왕분도 많이 계시죠 끄왕길드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멜로디 분들도 보이시는데 멜로디 길드가 지금 2단계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걱정하신다면 멜로디일 거고 아니면 서리볼 것일 수도 있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희 길드가 계속 다고를 맞고 있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해져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계속 다고를 맞고 있는데 이 다고를 견뎌내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세부가 엄청 많던지 아니면 발견되는 즉시 뛰어서 가는 거죠 여기는 지금 모델런 타이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킵시다 자 이제 여기 가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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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데부터는 찾으시다 여기 밑에 있는 거 어쩔 수 없고 이 밑에 있는 거 어쩔 수 없고 자 정착합시다 일단 가까운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많이 모여 계세요 지금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제는 두 빌드가 나란히 수리라고 양재특이 멀리 있었죠 이러면 2대1 하기가 힘들어요 한군데가 가까이 있으면 저희 상점이 부셔지기 전까지만 믿으면 됩니다 물론 인원이 많은 쪽에 자 시작했죠 이 안에 가볼게요 여기 누가 한 명 있는데? 멜로디 라고 했네 멜로디 멜로디 너무 먼데 근데? 아 이케아 아깝다 자 약타이 속상한답니다 안됩니다 아 으왕이 여기있구나 아 으왕이 여기있구나 일단 한번 가봅시다 밀레 쪽으로 어차피 다 버리니까 빨리 가는게 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지금 멜로디가 인해서 적을거에요 그래서 지금 멜로디가 먼저 가는겁니다 자 보영 자 보영 자 보영 자 보영 자 자 좀비 한번 자 보영 자 자 자 자 자 여기 자 여기 지금 자 이거 지금 초가 안뜨져 지금 밖에서 죽어서 그냥 거점분할게요 가까운곳에 떨어질거에요 아마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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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저 만번 일이죠 아따 이거 지금 저희 부대위원이 지금 수명인데 아직 못 오는 거 같아요 지금 디코에서 계속 오시라고 지금 콜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가지고 여기 멀죠 거리가 멀수록 공격을 와야 돼요 저 지금 만번 일이고 저 지금 오고 있죠 올라간다 합니다 이게 좀 빨리빨리 모여야 되는데 지금 좀 느려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그 끄앙길드가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좀 들어가 있는데 누구 오 오 오 오 오 asons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지금 마을 부활에서 뛸게요 지금 성체부활하면 저 끄왕기드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모이기가 좀 너무 늦는데 차차 나아지겠죠 오늘은 특히나 미션이 어려워요 중간 길이 막혀있어서 나 빨리 살아있네 나이스 아 저는 수비로 갈게요 지금 수비도가 나왔어요 저한테 성체부활 거였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꾸이네 자 갑시다 저 성체부활 92% 자 끄왕으로 선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모이는게 느려서 끄왕부터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멜로디가 오는게 느리니까 우리 쪽으로 오는 것도 네 갔다 왔어 또 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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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모인거 미치다 다시 한번 돌리고 저는 수비를 할게요 요즘 몇몇 남아있구나 무매랑 소프같은게 그런 클래스가 공격하는거죠 생존기가 좋아서 이거 아까 분석 쪽에 꼬였을거에요 그쵸? 계속 잡힌거죠? 지금 일단 여기는 불태는 필요없어요 불태는 불태는 지금 저희 보복수가 없어지고 이게 지금 불태 안되는거 같아요 멜로디 없다네요 오케이 불태는 쓰고 아 돌이 있어 이게 자 보리병 먹고 안돼 응 너로 죽어 죠 죽어 죽어버려 이거 우리 코끼리인가? 이거 레인거였죠? 이거 우리꺼 아니구나 우리꺼는 왔네 저거 수비하는거죠 코끼리 자 보영은 잠깐 아낄게요 으까봐 으까봐 됐다 가고요 아 아파 어? 뭐야? 순간이든 무적기인데 무적기 해서 딜은 안 들어오는데 나가다가 CC는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멜로디 오죠. 지금 멜로디는 불태가 깨고 있죠. 불태가 깨지면 멜로디는 안전하죠. 어차피 여기는 끄랑을 밀면 불태가 필요 없죠. 어? 이게 인테면은? 어? 아 이분은 밤새 신고 왔죠? 부끄럽다 어트트트트 저 지금 김마주 씹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바빠가지고 나중에 영상 돌려보고 할게요. 아 오늘도 잡아먹고 있어요. 화면에서도 잡아먹고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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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여.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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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공격나가는 조호가 미디얘서 또 안히 다시 공격 온 것 같아요. 아 이거 숯발림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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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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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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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자 갑자기 다 다 밀렸는데 아이쿠 나 잘 하려나 아이쿠 우리 지금 들어야죠 애매하죠 상대 아이쿠 아 힘들다 힘들어 지금 우리 성체에 몇 파 남았지? 정신없어서 성체도 못봤어요 지금 11% 남아요 이게 지금 멜로디 분들이 성체에 들이받고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이것저것 다 나갔는데 저는 거의 합류를 못할 것 같아요 이동기 없어서 아따 렉 봐라 아이쿠 아이쿠 34초 이 피해는 뭐 한 5% 된 것 같아요 5% 3% 정도 부활하게 터지겠네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거천전도 2대1이었는데 길도 규모가 크면은 다구를 자주 받게 돼 있어요 이제 다구를 2대1에서 이길 정도의 이틀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 끄앙분들 그리고 멜로디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거천전은 내일하고 모레 이틀 연속도 합니다 금요일까지 하죠 내일 거천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래도 캐릭터 얼굴은 보고 노래 종료할게요 어째쩌쩌 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